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태카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또 영적 본론의 응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딱 한 가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도록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놓치고 확신 없이 갈등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삼키려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존재 가치를 또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찾고 언약으로 붙잡는 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빛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중반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 8자였습니다 우상숭배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면 계속 우한 질구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계속 찾아와요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가 어느 날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러한 저주의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그 어떤 종교와 힘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예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지옥의 건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말하는 것이 전도여 캠프입니다 이 구원의 빛이 임하지 않은 현장에 있는 불신 영혼들은 10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사슬에 매임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 영혼들은 일평생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와 새사슬에 매여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운명처럼 그저 사주팔자처럼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왔는데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틀린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 번이나 바꾼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분은 아예 작정하고 점집에 가서 무속인에게 물어보니까 이름에 애군이 꼈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 해서 총 세 번 이름을 바꿨는데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바꾸려고 네 번째 또 바꾸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딱 세 번밖에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이제 이름 바꾼다고 해서 이사 간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종이 조각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 사탄과 지옥권세가 피해가거나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신분과 소속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어둠과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이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신분뿐만 아니라 소속과 배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빌리포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과 보자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사는 이 구원의 빛을 날마다 나에게 비추고 그 속에서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함을 얻고 누리는 자 바로 복음의 증인이죠 빛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빛의 특징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그 산 동네에 빛이 있으면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입장이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환경이 좋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저 밑바닥에 살고 있어도 빛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어딜 가더라도 노예로 가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가고 어디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됐죠 왜 그렇죠? 요셉 안에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원래는 어둠에 있어서 일평생 어둡게 살아가야 되고 흑암에 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릴 빛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럼 왜 나에게 이 빛을 먼저 비춰주셨을까요? 마태복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당연하죠 등불을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둬야죠 왜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나만 가지고 내 안에 천으로 수건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 모든 현장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나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지금 덕원지구라고 우리 저기 가양대교 건너면 바로 큰 아파트 단지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 약 4600세대 정도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들이 이제 공원에 앉아가 있으니까 우리 캠프팀이 가서 보금을 증거하고 이제 아이들이 보금 듣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4학년 남자의 한 명이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진화론이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영접하려는 친구들 방해해서 영접하지 못하도록 대부분 학생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갈급한 현장인데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아이들 함부로 접촉하고 건드리면요 불신자 용어로 이제 아이들 포교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당장 민원 들어가고 어떤 어머니 한 분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동학대한다고 아이들 함부로 잡고 보금주나면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아동학대 그래서 캠프를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연합으로 함께 들어가서 교회를 알리고 왜 15분 가양대교만 건너면 바로 예원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자료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중심으로 그 지역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들 접촉된 사람들 중에서 반응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후속 캠프를 통해서 문을 찾고 파고들어서 예비된 자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그런 두 가지 전략으로 캠프를 우리 대교구 전체가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장입니다 캠프의 현장입니다 꼭 지금 우리 하는 캠프처럼 팀을 짜서 나가는 것만이 캠프가 아니라 빛을 가진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캠프의 현장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오늘 내가 어느 장소를 간다 뭐죠?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을 가진 자 이 빛을 비추러 가는 자다 빛만 비춰지면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그 어떤 현장도 죽은 갯벌도 김펄도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명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이 없습니까? 있어요 현장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신은 그걸 현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뭐 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있는 곳이고 현장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인데 정말 빛이 필요한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내 안에 이미 있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빛을 비추는 자 빛의 파수꾼 빛의 망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빛